오베세대의 산림집 오베세대의 산림집 오베세대의 산림집 그때 우리 일꾼들이 1계단의 오베세대 산림집을 현재 공출하고 이제 저기 성립해 파란 기야를 쓰는 산림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기 오베세대를 복원술해서 너두 천세대의 산림집을 공출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집집마다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를 한 대씩 다 보내줄 때라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集락과 그리고 왼쪽의山의 품목 소앞에 바라보이는 과일 보관고와 과일 말림편 공장을 달아보셨습니다 소식을 계속해서 이 주변을 시사하셨는데 이렇게 추가로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재밌들을 구입하고 그리고 고소한 사거리 그리고 고소한 사거리 그리고 생산을 구입하고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공간장과 이렇게 공간장과 わが人民と軍隊の力は必勝不敗であるということを見せています。 避難民たちを飛行機の爆撃や敗戦国だったドイツと日本の最低戦専門家たちを全部ここに連れていて、あるいはその資料というのが罪だと言って、 結局、彼は斧と…